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. 코스피 지수가 종가상 사상 최고가를 오늘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. 지난 1월 11일에 기록을 세웠던 3266포인트를 아마 조만간 넘을 수 있는 그런 전망이 지금 나왔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의 삼성전자는 과연 어떻게 오르고 있을까요? 삼성전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삼성전자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에 힘입어서 역시 반등을 해줬습니다. 지난주와는 완전히 또 달라진 분위기입니다. 마치 지난주에는 지수가 엄청나게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삼성전자는 역시 8만원 초반이 왔을 때가 저점이었다. 제가 5월 3일날 저점을 찍었다라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계속 양봉은 계속 만들어요. 주가는 지지부진하고 올라가지도 않지만 자 그러더니 이제 오늘 또 조금 올라줬습니다. 자 그런데 삼성전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수가 많이 떨어져도 8만원대 초반이고요. 많이 올라가다 하더라도 8만6천원 가면 또 떨어집니다. 그것을 지금 석 달째 넉 달째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.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번에 5월달에도 또 한 번 8만6천원까지는 지수가 이렇게 오르고 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8만6천원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. 자 그런데 8만6천원을 돌파를 해줘야지 그 다음부터 랠리가 나와요. 그전까지는 또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. 자 5월달에 한 번 박스권 돌파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이 한 번이 있고요. 자 그리고 7월달에는 또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. 그때 못 오른다고 한다면 또 8월달에는 광복절이 있죠. 자 이때 한 번 또 8만6천원을 돌파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옵니다. 그래서 매달 삼성전자는 8만6천원을 돌파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는 겁니다.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를 내가 꼭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. 8만원 초반 오면은 그때 사시라고요. 근데 막 지수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으면 마치 8만원 깨져가지고 저 7만원대까지 떨어질 것처럼 각종 영상이나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지만 아닙니다. 자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 드리면 이제는 뭔가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석 달째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. 자 삼성전자 계속해서 8만원대 초반이 오면 매수 찬스로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그래서 항상 주식은 혼자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. 여러가지 영상이라든지 주가가 떨어지기만 하면은 불안감을 조성시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. 자 그렇지만 확실한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매매에 임한다면 오히려 저가에서 매수 타이밍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제가 항상 영상에서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가격대가 거의 최저점에서 말씀드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. 지금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들 또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초보자님들 자 아래 전화번호 하나 남겨놨습니다. 자 상담문자 주시면 잘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 최근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 자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참 좋죠. 자 주식 혼자 하시는데 어려우신 분들 도움이 되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계속해서 SK하이닉스입니다. 자 SK하이닉스 보시면 지난 3월달에 각종 장밋빛 전망이 나오면서 18만원 간다 17만원 간다 그런 얘기들이 막 나왔었어요. 증권사 리포트도 나오고. 자 그런데 바로는 안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항상 그런 뉴스가 나오면 일단은 고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물론 더 조금은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. 그렇지만 대부분이 그다음부터 조정기에 들어갑니다. 자 항상 그래요. 특히 대영주는 더 그렇습니다. 자 그래서 SK하이닉스 자 이렇게 고점에서 들어가 계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립니다. 자 그래서 항상 최소한 2평선에서만이라도 좀 매수를 하라고 자 그러면 그나마 손실 안 보고 수익을 볼 수 있다. 그리고 이렇게 직전 고점 돌파를 못하면 15만원 돌파를 이때까지 올라왔을 때 못했잖아요. 그래서 주가는 다시 다 내려갈 수 있는데 이때는 61선에 지지가 없을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렇죠. 그랬더니 그다음번 2평선인 121선까지 왔어요. 자 결국 이 부근에서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으니까 또 불안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좀 시간이 오래 걸릴 뿐입니다. 자 그래서 121선 지금 찍고 반등을 지금 주려고 지금 열심히 SK하이닉스도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. 자 121선 찍고선 이제 슬슬 또 버텨주기만 하면 21선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21선 올라타게 하고 자 그 다음에 61선 옆으로 가죠. 여기까지 13만 5천원까지 돌파시켜주면 다시 한번 14만 5천원대 전고점 부근까지는 일단 올라와요. 자 중요한 것은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 돌파를 못하면 전고점 돌파 못하면 또 내립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고점 근처까지 왔을 때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를 보고 여러분들이 보유를 할 것이냐 매도를 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면 된다는 것입니다. 아셨죠? 네. 자 이렇게 보시면서 SK하이닉스 조금 더 반등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다음 현대차입니다. 자 현대차 드디어 61선까지 또 올라왔죠. 자 제가 지난번에도 자 121선은 여기서는 의미가 없고 여기서는 가격이 중요하다. 자 전저점을 이탈만 안해주면 반등이 나온다. 그 다음날 바로 양봉 하나가 출현한 것을 보고 자 신호탄이 나왔다. 앞으로 61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. 자 이번에 61선까지 올라왔을 때 자 과연 23만원대를 돌파를 해주면서 전고점 돌파를 해줄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까지는 일단 올라왔습니다. 자 이렇게 되면은 61선을 막고 다시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 현대차는 전저점을 잘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61선은 돌파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자 그런 모습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. 자 현대차 지난번에 주가가 이렇게 내릴 때 안 좋은 얘기들이 다 쏟아지죠.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자동차를 못 만드니까 앞으로 실적이 더 안 좋을 것이다. 자 5월달 실적은 더 안 좋을 것이다. 라고 얘기를 쏟아내면서 주가를 끄집어 내렸지만 어때요 또 전저점 지지하니까 4월달 미국 판매가 역대급이다. 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오르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 뉴스라든지 이런 데 휘둘리면 안됩니다.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꼭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. 제가 말씀드릴 때 항상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참고만 할 뿐이고 정말로 그 뉴스에 반응을 하는지 그 뉴스대로 움직이는지를 확인하고 우리는 항상 움직여야 된다. 자 이것을 강조드립니다. 자 계속해서 기아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전일의 단기 입형선인 5일선을 돌리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. 그죠? 자 그랬더니 오늘 역시 양봉이 나와주면서 60일선 21선을 돌파시켜주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. 자 그러니까 어때요. 제가 지난번에도 121선을 찍으면은 75,000원 이 직전 저점인 부분인데 여기를 찍으면 매수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를 못 찍더라도 5일선 위로 올라 쓰면 그때가 또 매수의 자리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. 정확하게 5일선 위에서 3일 동안 5일선 위에 안착시키는 모습이 나와주니까 오늘 자 이렇게 양봉으로 올라줬습니다. 자 이제 중요한 것은 기아는 다음번에 올라가면서 자 가장 중요한 선이 바로 8만 8천원대. 그죠? 자 이 정고점을 계속해서 지금 몇 달째 못 넘고 있는데 자 이번에 한번 상승해주면서 넘어주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다음은 LG화학입니다. 자 LG화학도 항상 중요한 게 뭐예요? 직전 고점을 넘느냐 마느냐. 자 지난번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한번 상승하고 나서 조정이 어차피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. 항상 거래량 터지고 급등을 하게 되면 바로 올라가는 법은 없고요. 조정을 좀 거친 다음에 지지가 되면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. LG화학은 지수가 하락할 때도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 잘 지금 버텨주는 모습입니다. 자 오늘은 LG화학이 플러스로 출발을 했지만 좀 내렸어요.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정권에 있다. 자 그렇지만은 지금 이 조정은 아직까지 추세 하락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. 21선이 지금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나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90만원대를 만약에 이탈을 한다면 일단 단기 추세는 좀 깨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자 그렇지만 90만원대를 지지를 하고 다시 한번 97만 5천원을 돌파를 해주는가를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. 97만 5천원을 돌파해주면은 다음번 고점인 100만원대를 넘어가게 됩니다. 자 쉽지는 않아요. 이거는 쉽지는 않지만 지금의 90만원대를 버텨준다면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기는 합니다. 자 LG화학 하지만 상당히 지금 고점 부근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매매에 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SK이노베이션입니다. 자 SK이노베이션 오늘 28만원대를 계속해서 지금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시가는 오늘 플러스로 출발을 했지만 강하게 지금 30만원대로 뛰어오르기에는 물량 부담이 좀 있는 모습입니다. 자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들은 지수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조정이 나왔습니다. 자 이 조정이 중요합니다. 자 여기서 계속해서 28만원대에서 움직여준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30만원 돌파해서 계속 올라가는 거고요. 자 그렇지 않다면 이 61선까지 다시 26만원대 이하로 조정이 한번 나오고선 여기서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오느냐 아니면 옆으로 옆으로 기간 조정을 보이게 되느냐 이렇게 지금 분류를 할 수 있어요. 기간 조정을 보이게 되면 또 상당히 지루하게 또 행보를 하게 되겠죠.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27만원대를 깨지 않고요. 이 위에서 지금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움직여주면 다시 30만원대 돌파해서 자 SK하이닉스는 전고점까지도 돌파할 가능성이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는 지금 제일 많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자 다음 삼성 SDI입니다. 자 역시 전저점 계속해서 지지를 하고 있다. 자 그런데 특별한 반등은 없고 기간 조정을 보일 뿐이다. 라고 지금 최근에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 뭐 지수가 오르니까 조금 몰랐어요. 예 자 그래서 삼성 SDI도 다시 중요한 것이 항상 강조드리지만 61선 자 대부분의 우량주들 대형주들 61선을 많이 지금 지지저항으로 삼는 모습을 제가 설명드리고 있죠. 자 삼성 SDI도 자 현대차처럼 빨리 61선 위로 복구를 하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금은 단기 바다권에서 조정 중에 있는 모습이다. 자 그렇지만 추세가 빠지거나 그런 쪽보다는 반등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조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자 다음 현대 미포조선입니다. 자 현대 미포조선 9만 3천원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. 자 지난번 윗골이 달고 조정이 좀 보이는가 싶어서 한 번 더 내려오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예상보다는 훨씬 더 강한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죠. 자 그렇지만 항상 이렇게 레이스가 지금 붙은 이런 경우에는 조정이 좀 나올 때를 기다려서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. 자 이렇게 21선 지난번 2월달 1월달 3월달에도 계속 자리가 올 적마다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 그리고 4월달에도 마지막 급등 전에 21선이 왔다. 여기서부터는 매수의 관점이고 혹 내려온다 하더라도 전전점에 61선까지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랠리가 나와버렸어요. 그러니까 이 꼭대기에서 꼭 들어가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죠.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자 이러다가 또 한참 더 내리면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쉽잖아요. 자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처럼 항상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런 자리자리마다 말씀드릴 때에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현대미포조선은 조정을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다음 카카오입니다. 자 카카오도 지난 11만원대 왔을 때 그리고 가격 조정이 안 나오고 이제 기간 조정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. 자 21선 의미 없습니다. 지금 이 평소는 큰 의미가 없고 계속 지금 이 가격에서 지금 11만 5천원대에서 주가는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. 자 카카오가 이렇게 지금 지수가 안 떨어지니까 크게 떨어지는 것도 없고요. 자 그러다 지수가 한번 휙 떨어져가지고 내려오면 자 11만원을 이탈한다면 한번 또 좋은 매수 찬스가 될 수 있습니다. 자 그렇지만은 카카오는 꼭 알아두셔야 될 게 매수에서 저점에서 잡아서 들고 가기가 편하기 위해서 저점에서 잡으려고 기다리는 건지 저점에서 잡았다 그래서 여기서 막 쫙 이렇게 해서 올라가가지고 13만원대를 돌파해가지고 쭉 이렇게 오를 것이다. 이건 아닙니다. 항상 거래량이 터져서 한번 랠리를 쳤 한번 시세를 줬기 때문에 상당 기간 기간 조정을 보이고 나서 주가는 다시 올라가려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카카오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보유자 입장이고 신규 매수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좀 길게 두고 가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자 시간 길게 들고 가려면 어떻게 해요? 수익이 난 상태로 들고 가야 길게 들고 가도 지겹지가 않지 마이너스 난 상태로 들고 가려면 또 힘들어지잖아요. 자 그래서 지금은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매수 찬스는 아닙니다. 조정이 한번 지수가 내려오면서 조정이 한번 나온다든지 그래야 저점에서 매수해서 들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된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 다음 네이버입니다. 네이버는 전저점 지지를 하고 자 36만원대에서 지금 계속해서 단봉으로 버텨주고 있죠. 기간 조정을 보이긴 보이는데 최근에 네이버의 움직임은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최근 들어서는 가장 작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 계속해서 버텨만 주면 자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주가 움직임이 없는 것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다음번에는 상승력이 꽤 셀 수 있습니다.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상승력이 지금 네이버에서 움직임이 계속해서 버텨주면은 나올 수 있다. 자 그렇지 않다면 한번 툭 떨어진다 그러면 예 여기 121선이 또 한번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. 자 그래서 네이버는 이 조정기를 어떻게 거치느냐를 보고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다음 LG전자입니다. 자 LG전자도 이번에 지수 조정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나오는데 큰 반등은 없어요. 자 그렇죠 좀 종목마다 틀리죠. 어떤 종목은 반등이 나오면 째깍째깍 반응을 하잖아요. 그러면서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주고 자 이렇게 되는데 지수가 올라가는데 떨어지지만 않을 뿐이지 자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크게 없는 모습입니다. LG전자는요.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전자점 부근이 있죠. 2부 14만원까지 한번 내려오기를 기다렸는데 안 내려오고 지금 지수가 반등이 나오니까 주가는 15만원대를 버티고는 있어요. 자 그렇다면 이제는 주가가 기간조정으로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죠. 그러면 15만원대에서 16만원대 사이에서 잘 버텨주면 다시 한번 17만원대를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는 자 그런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. 주가가 한번 휙 내려온다. 그럼 오히려 14만원대 저점의 121선 부근이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염두에 두면서 LG전자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래서 오늘 LG전자까지 모두 살펴봤고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입니다.